이거 저 쓰고 있는 책이에요 책 아 책도 써야 되는데 계속 왜 이렇게 글이 안 써지지? 이게 닭가위 고통인가? 근데 출판사 편집자님도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계셔 내가 계속 조금씩 써서 보여드리거든? 와 일어나서 박수를 쳤네요 막 이러시는 거야 네? 이상하다 제가 자서전 같은 거 쓰고 있거든요 보여주면 안 되지 이 무자식들아 다 보여달래 그냥 그니까 그냥 뭐 그런 흔한 자서전 같은 느낌이 아니라 아 비하님 만원 감사합니다 오빠 제가 중학생 때부터 쭉 펴는데 벌써 25이네요 시범시범하는 거 좀 찍었다고 열심히 만날 때 행복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ntertainment 원원 감사합니다 everything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허 안 던졌습니다. 살짝 등만 떠밀었을 뿐입니다. 그 왜 퍽 소리가 났냐 여기 아래 조명이 있거든 크로마키 조명이 그걸 밟아서 퍽 소리가 난 거야. 오해 노노 오해 니니 병성아 내 채팅 읽어주면 백수의 전재산 도내함 읽어드렸습니다. 5,000원 감사합니다. 그 한 끼 식사 값을 이렇게 킹아 이놈 뭐지? 왜 이런 거 정성스럽게 만들지? 앞에 씹 이게 어제 종팬이 사들고 온 캔이거든 통졸이 니들은 유미 뱃살을 보고도 일주일에 먹는 밥 이런 말이 나오냐? 이거 부러워하시는 분들 많죠? 에이 에이 뭐 편집 어? 전화하지 그랬어? 어? 이거 21만원이나 해? 어 그래 진짜 비싸다 이거 집에 몇 개 있냐고? 한 5개 있을걸? 잠깐만 크로마키 100만원이잖아 어 내 시그네처 저 G7 엔도저이기 때문에 달라면 줍니다 저는 왜 이렇게 비싸냐고? 고급 카포니까 비싸지 카포들도 다 성능 차이 있어요 5만원 이후로 다 비슷할 것 같다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미세한 곳에서 차이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냥 카포 없는 상태에서 카포를 끼우면은 보통은 튜닝이 틀어져요 근데 비슷할수록 그 좋은 카포일수록 튜닝 틀어지는 게 버래요 공익 교육 들었을 때 강사님이 제 얘기를 했다고요? 어떤 얘기를 하신 거죠? 아 겸직 유튜브 관련해서 그거를 교육으로 써먹나보네 법이라기보다는 규정? 규정이죠? 규정 규바람 인쌩님 이제 소집해지 얼마 안 남지 않으셨나? 검은콩이 탈모 예방이 좋대요 얘들아 그런 거 다 소용없어 그냥 호르몬이 지 맘에 안 들면은 그냥 이제 가버리는 거야 그런 거 다 소용없다 비빔밥 맛있게 먹겠습니다 곰팡이 아니고 상추 때문에 생긴 크로마키 효과입니다 비빔밥 야채도 드시나요? 저는 다 빼고 먹는데 혹시 이런 말 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에스컷인가요? 야채 없는 비빔밥은 왜 먹는 거에요 대체? 나도 급식 안 먹은 지 지금 한 1년 된듯? 왜 물음표야? 나 에이전트 근무 고등학교에서 했다고 얻어먹는다고? 내가 한 끼에 5,000원 넘게 내고 먹었는데 얻어먹는다고? 너 나갈래? 근데 좀 비싸긴 해 급식치고 우리 학교가 좀 비싸긴 했어 내가 거기서 애들한테 기타를 왜 쳐줘 아무데서나 그렇게 기타 치는 쳐주는 사람 아닙니다 아 저 그리고 드디어 코칼 잡았습니다 오늘 11화 보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잡았습니다 3기 확정이래요 그런 애니가 3기가 확정이 안 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무잔이랑 상연 1위랑 다 있다면 누가 이길까요? 말도 안 되는 대결을 붙여요 무잔이 앞사라지 장난? 아니 이상한 이상한 소리를 해요 저 근데 그 코칼 귓칼에서 세계관 채광자는 따로 있어 아니 작가 말고 그 작중에 지금은 고인이 된 인물인데 해외호흡을 창시한 사람 수퍼 자세점 아니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누군가 만들었겠지 크크 저것도 맞는 말이긴 해 뭐야 저 사람 못 참아가지고 요약분으로 다 받네 내가 진짜 여기 수퍼 민감한 애들 없으면 그냥 막 막 떠들어도 될텐데 어 난리 칠까봐 가만히 있는다 뭐야 다 받네 자 스포 싫으신 분들 나가세요 지금 지금 나가세요 스포 싫으신 분들 미리 경고합니다 나가세요 잠깐 귀를 막던가 채팅창을 보지 말던가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15명 남은거 킬뽀 원피스 안 보고 있어요 지금 중간에 너무 재미없길래 안 보고 있었어 사왕 요즘 개 처맞고 있다며 원피스 언제 찼냐고 여보단 10년? 10년 후? 원피스는 그냥 원피스의 마지막 낭만은 흰수염이었음 그냥 신의 탑 미만 잡임 저 솔직히 신의 탑을 더 좋아하긴 합니다 신의 탑 애니 봤어요 신의 탑 애니 괜찮더라 아니 원나블이랑 귀칼이랑 신의 탑 이런거는 솔직히 텐덕 분야가 아니지 고양이 가면 어쩌고는 텐덕이지 그건 텐덕이고 나의 헤어로 아카데미야 재밌지 나이아 원작이 지금 어디까지 갔지? 미도리아가 좀 먼치킨화 되어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 나이아는 다 안받네 자 수포 들어가볼까? 근데 나도 중간부터 안봐가지고 제대로 몰라요 사실 아 원펀맨 더 안나오냐? 나 진짜 원펀맨 애니 보고싶은데 일기 안팔렸어? 그렇게 잘나왔는데? 소화은 안봤습니다 난 소드아트 온라인 무슨 게임인줄 알았어 게임 이름인줄 알았어 처음에 실망이네 내가 너한테 실망할 것 같다 아 이제 슬슬 넘어갈라 그런다 위험하다 게임키자 고맙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